안녕하세요. 수월 15 진행을 맡고 있는 소송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월 15 진행을 맡고 있는 정유연입니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 미디어 애니 공동으로 제작하는 스타트업을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수월 15는 스타트업 기업과 이들 기업에 반짝이는 아이템이 돋보이는 제품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페이스북에 자동 업로드됩니다. 네이버 전자신문 TV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후에는 전자신문 및 계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는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합니다. 네, 스마트업이 경쟁력이다. 스마트업이 경쟁력이다. 스마트업 스타트업 편 오늘 그 열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네, SBA와 함께 특집으로 꾸미는 스마트업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스타트업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쉽네요. 대표님,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칠판에 분필로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네, 일단 뉴스로 접했고요. 2018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일단 먼저 순차 적용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정말 상당히 스마트한 학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전자칠판과 마이크, 그리고 전자교탁 실물 화상기 등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도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이런 스마트스쿨 장비들이 정말 몇 천만 원에 바꾸려면 몇 천만 원의 고가 장비라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대신해 줄 소프트웨어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약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의 절감 효과를 더한 빅노트와 팔레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을 ISL 코리아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와,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 30분의 1?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고비용 장비를 대신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정유연 아나운서가 먼저 회사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ISL 코리아의 스마트 클래스 솔루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수알15 정유연입니다.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은 전자칠판, 학교 현장에서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 ISL 코리아의 제품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는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저희가 가진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드웨어의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드웨어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비싼 장비, 그리고 많은 비용과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무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로 IoT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엔진 기술로 보급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대중화돼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형 디스플레이, TV 또는 빔 프로젝트가 투사된 화면들을 터치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고 컨트롤했던 부분들을 빅노트러나 펜 마우스 기능으로 해서 대형 화면 자체를 터치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 시장에서는 컨텐츠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컨텐츠 수업에서 컨텐츠가 보이는 TV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쓴다든지 하는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수업 한 것들을 카메라로 찍게 되면 용량이 엄청 커지거든요. 걔네들을 계속 저장하는 것도 용량이 한계가 생기고 이걸 학생한테 주는 것도 용량이 크면 보기가 힘든데 이거 용량이 작게 칠판에서 판서되는 것만 녹화를 하니까 이거를 한번 써보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쓰겠고요. 일단 판서를 지우는데 있어서의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를 필기하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필기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아이들한테 이해가 됐는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잠깐 잠깐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된 것이 일단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업 ISL 코리아에서 선보인 빅노트 학생들에게 공부의 재미를 선사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타 제품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 ISL 코리아가 스마트한 교실을 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학교에 맞게 또 의상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네, 스쿨룩을 입어봤습니다. 이야, 역시 뭐 준비는 우리 정유연 아나사로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자, 2018년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비싼 장비를 구매 없이 ISL 코리아의 제품을 쓰시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ISL 코리아의 윤준선 부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SL 코리아 윤준선입니다. 이렇게 SR15 소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더더욱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ISL 코리아의 이 제품이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함께 정말 필수적인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저희는 수년간 비전테크 기반의 카메라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도 10살이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번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모습을 공개 수업에서 보니까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디지털 컨텐츠로 수업을 이미 많이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자치판이나 이런 디지털 수업을 위한 장비들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교실에는 이런 인프라들이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기술이 학교에 도입이 되면 보다 뭔가 나은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기술을 학교 스마트 클래스 구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부사장님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초등학교 1명, 중학교 2명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저희 방송 오늘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할 방송이 아닌가 비용 재결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유현 아나운서, 혹시 영화 아이언맨 보셨어요? 네, 당연하죠. 특히 토니 스타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영화 보면 토니 스타크의 집 가상공간 터치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ISL 코리아의 제품을 보면서 이런 게 정말 조만간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 영상에서 나온 빅노트 부사장님,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빅노트. 네, 빅노트는 앞에 보시는 카메라 센서와 전용 펜을 이용해서 교실에 있는 TV나 아니면 빔 프로젝터를 사이즈나 어떤 화면의 왜곡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가상의 영역에서 터치스크린을 제공하고 거기에 저희가 제공하는 팔레트 소프트웨어를 함께 이용하면 전자칠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정말 스마트 스쿨이란 말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빅노트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빅노트는 저희가 개발할 당시에 우리나라 스마트 스쿨 인프라가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뒤처져 있는 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해서 항상 교육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스마트 스쿨 인프라 구축이 고가이다 보니까 전자칠판 하나만 해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교실 하나를 구축하는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하다가 빅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아이디어 제품이면서 현실적으로 드는 고비용 문제까지 해결을 한다니까 2018년도에는 필수적으로 이 빅노트를 각 교실마다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빅노트가 쓰이는 곳이 있다고 해요. 또 이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의 반응 또한 궁금합니다. 빅노트는 출시한 지는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시 초에는 주로 학원 쪽에서 먼저 소문을 듣고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수업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은 학원들에서 빅노트를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초중고 학교와 대학교에서도 빅노트를 활용하시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빅노트의 좋은 평가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역시 좋은 제품은 입소문이 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빅노트 말고도 스마트 티칭 솔루션 팔레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빅노트를 사용해봤는데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게 팔레트 모양이던데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빅노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나오는 동그란 모형의 팔레트 말 그대로 저희가 팔레트라고 부르는 팔레트를 형상회에서 이름을 붙인 솔루션이고요. 빅노트 팔레트는 무엇보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모바일 전자칠판을 만드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즉, 선생님이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교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도 전자칠판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강의 내용을 판서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저장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네. ISL 코리아. 스마트 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가상터치 기술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 회사 소개 영상에서 잠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의 가상터치 솔루션은 화면을 접촉해서 터치를 하는 기존의 터치 방식이 아니라 화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도 공간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간에서 터치를 통해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에 스마트 TV나 스마트 미러 그리고 디지털 사인즈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영상 장치들에 결합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후 ISL 코리아의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 만큼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혹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쿨 쪽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본연의 기술인 가상터치 솔루션을 통해서 향후에는 현재 TV나 빔 프로젝터와 같은 영상 장치에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VR 그리고 미래에 나오게 될 홀로그램 등에도 결합을 하면서 정말 아이언맨이나 이런 기타 SF 영화에서만 보셨던 기술들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디지털 교과세로 도입한다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국내 스마트 스쿨 인프라는 전 세계 대비 상당히 뒤처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인프라 환경을 위에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ISL 코리아 거기다 스마트 스쿨 구축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대신해서 정말 획기적이고 저렴한 빅노트 팔레트 솔루션 이 제품들이 스마트 클래스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사장님, 방송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요? 그러게요. 네.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오늘 방송 출연하신 소감과 또 이 말은 꼭 좀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렸는데 편안하게 방송을 리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초대해 주신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 미디어 앤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SBA에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보다 혁신적인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미래보다 도전적으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의 기술들을 현재에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SL 코리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사명에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ISL 코리아라고 사명을 명명하신 이유 ISL 코리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ISL 코리아는 인터랙티브 솔루션 랩이라는 이름의 약자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 코리아를 굳이 붙인 이유는 세계적인 기술 스타트업이 사실 한국에서 많이 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계 수준의 기술 스타트업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도 답을 아주 잘해 주시고 리허설 때 이 얘기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스마트 클래스 솔루션 개발 ISL 코리아 윤준선 부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드렸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또 저희 스튜디오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이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와 서울산업진흥원 SBA가 함께 준비한 이번 수할 15호 스타트업 특집 15번째 방송 ISL 코리아 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ISL 코리아에 대해 보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ISL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이제 SBA와 함께하는 특집 수할 15호가 마무리됐는데요. 네. 네. 정말 한 달 반 동안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기술들이 있었나 놀랐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집중된 사회 구조와 또 투자 유치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물심 양면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도와주시는 SBA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이 조금이나마 스타트업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네.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역시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면서 방송에서 만나면서 상당히 존경스럽고 또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기보다 저희는 내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재를 가지고 계속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이 아닌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네. 이번 주에는 수아일시보 예고는 없지만 이번 주 수요일 무엇이든 알려주는 15분 무아일시보에서 행정자치부, 한국정보와 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가 지난 6일 열렸었는데요. 그중 아이디어 부분과 제품 및 서비스 부분에서 수상하신 두 팀이 나와서 알찬 이야기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 아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갑니다. 훈데르트 바세의 그린시티 전시회 관련 티켓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방송 중이나 업로드된 방송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5분을 추첨해서 1인 2매씩 총 10장의 티켓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